저쪽은 젓가락을 바꾸네? 아 배고파 지금 다 나간 거예요 그러면? 다 나갔는데 추가 추가만 나왔어 추가 추가는 지금 나 이거 4개 나가요 하나짜리 나갈 수가 있어요? 다 나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음식 나오는 게 좀 더 빨리 나와야 돼요 금방 나옵니다 한 5분만 기다려주세요 5분이요 저게 좀 걸려요 빨리 네네 나옵니다 이거 이것도 조금만 발라 타니까 그냥 살짝만 그것도 다 끊길라나? 저희가 단체 손님을 처음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조금 더 운동하시는 분들이니까 셰프님들에게서 조금 더 서비스로 아 네네 죄송합니다 추가주면 네 감사합니다 비빔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 남은 거는 4번 드리면 되나요? 네 오 뽕땅들이 없는데? 뭐라고 했느니? 이거 4번 드리는 건가? 아니 4번 나갔어요 4번 제가 갈게요 4번도 추가주 몰라 서비스? 곱빼기로 곱빼기로 만들어달라 해서 1.5배 2개 6개 4번에 번호를 이렇게 안 해냈어요 오이 빗으면 피해 추가주네 설교가 지금 어디서 나왔는데? 아 하려고 하려고 생각나는 네 그럼 일단 아 갑자기 아하 아하 어 어 저 이거 안 시켰는데? 서비스입니다 아 아 이게 뭐야 지금 음식이 셔컷도 줘봐요 이거 남은 거 좀 더 볶아서 같이 내줄라고 어? 이거 아니 되게 보여주려고 이거 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다 이나 아 말하지 말고 테이블 체크해야 돼 테이블 체크요? 얼마큼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그래서 디저트가 나와야 된다고 지금 이번 거의 다 드셨어 그거를 체크해서 해줘야 돼 이거 몇 번이에요? 비 서있지 말고 몇 번이에요? 왜 계속 서있어 지금 우리 팥빙수 3개 다 나아가야 돼 비나 1번 테이블 그냥 확인해봐 저희 그 1번 테이블 2번 테이블 4번 테이블